엥겐탈이 엥겐탈 사랑을 떠나가고 내게 떠나가는 그 이름 나를 사랑한단 그 이름 껴내 그러려주면 헛! 자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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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다당 짜이언트 우당땅땅 화장짱짱짱 차분하게 어떻게 계급 좀 풀렸으면 좋겠 풀리다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대로는 계속 쭉 나가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다음 캐릭터 나올 때 그때 TWT 때 4강과 다음 캐릭터의 세부적인게 나올 것 같고 그때 계급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급 이렇게 낮추면 안되거든 다 태풍 겸 계급을 어떻게 좀 바꿔야되는데 초기화를 한번 하든가 초기화가 솔직히 가장 낮게 나오는데 너무 오래되는데 PC버전 나오지 1년 됐는데 1년 반 됐는데 초기화 팜 파는 것도 좋고 아 뭐 위에꺼 더 푸든가 울트라 프라임 나오든가 플래티넘 싸인 플래티넘 싸인 아하이 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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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컵킥이 제거로 자본 자본 왕 자본 컵킥 제거요 아 저 워터친구 왔네 저거 로봇, 곶인거 같은데 곶 우당 아 우당 탕탕이 안나간다 자본 자본 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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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자본 예에이 와 오빠랑 타이밍 지났다 예이이 온라인 와 이걸 피해버리다 미쳤어 와 이걸 피해버리다 미쳤어 아 그리고 얘는 잠깐 오늘 몇시에 오십니까? 와 엘보 훅 괜찮았다 숨겨왔던 난 그 이거 사다오구 있잖아 사다오구가 그 뭐냐 레오 부보가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부보가 피하기 때문에 보고가 무서워 NC breath 강이 되냐 나이스 오예 게이브 계속 풀리네 걸치 아프네 풀리네 아이씨 저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육수입니다. 맛있는 썩은 물 육수입니다 자이언트 좋고요 아 감기요? 감기를 못쓰는데 더워 죽겠구만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춥긴 춥더라고요. 원래 내가 저 선풍기를 한 번도 끈 적이 없거든요. 3주 동안 오늘 처음으로 껐어요 아침에. 춥더라고 일어나니까 어유 아 크덤 매부 좋아요 내가 곧 잘나니 우와 쩔어 세게 감사합니다 아 그런거 없습니다 아 나올거 같았는데 아 나올거 같았는데 안타깝다 자본하게 자본하게 여잉 여잉 땅땅 땅땅채기 아 컥기 좋았어요 내가 오예 땅땅채기 아 쿠동레버에 로리타 레버요 풀수가 없지 머스터버스터 히터를 아야 아아 이걸만이야 빵의 딸이 라운드 3 라운드 3 파이트 차분차분 왕차분 역시 킹호 연잡이 최고지 자 여기서 여기서 상대방은 낙법 구른다 그러면 연잡 디하고 다운잡 한 번 더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컥기 뒷발 아래킬 아예 아예 무리 무리 마무리 저 쿠동님한테 레버 두개 받았어요 여유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씨 놀라울처럼 어허 아어어 짬말 안 나오나 차분 차분 왕 차분 역시 연잡이 최고지 어 N-O-U-H 하이 자 차분하게 연잡 차분하게 차분하게 연잡 역시 킹은 연잡이 최고지 킹 약해요 와 데미지 존나 와 존나 약하네 아 킹 너무 약한데 킹 약해요 아 킹 연잡 너무 약한 것 같다 아 킹 연잡 너무 약한 것 같다 아 킹 연잡 너무 약한 것 같다 오 하이킹 쩔었다 에잇? 차분 차분 왕 차분 아 우리 젠드라 성렬님 얻어져요 젠드라 성렬님 얻어져요 젠드라 성렬님 얻어져요 아이 개만 야아 부모가 다 피해버려요 키우라면 약간 부모가 무섭긴 해요 다 피하니까 아이 망했다리 아 아 버디 좋대요 띠용 자분하게 자분하게 와 나도 보디 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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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똑딱똑딱 M똑딱. 아, 카운터 좋아요. 오, 벽돌리기 지른다. 하지마 안수. 벽홈을 써야지 진정한 벽돌리기의 왕성이네. 풀 수가 없지. 두당tz정한 비 praying 다시 차려. order sale. 자윳아, 터프요. 오늘 트로텍 깎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정용돈 닮았네 아 그런 이야기는 제가 방송 3년 처음 듣네요 저는 원빈 닮았다 시진핑 아 그 장동보이 닮았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야 오늘 트로텍 깎아야지 오늘 못가면 진짜 기회없다 오늘 가야된다 아 아 아 아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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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어 아 이걸 왜 카드 해 아 아 라운드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씨 부부 짜증난다 와 데미지 데미지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킹 야 데미지 80%밖에 안다네 아 너무 약한거 같은데 아니 뭐 한 대 맞았는데 80%밖에 안되노 죽어야지 아 죽어야지 안죽네 에라이 아하 차분차분 왕차분 역정승 갑니다 역정승 갑니다 왜 유튜브 유튜브도 또 시작인가 아 아 왜 유튜브 또 왜요 왜요 엠마젤 또 뭐 원빈 닮았다 장동건이 닮았다 그럽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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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 오선 원양 오선 승선 와 컵퓨터 마무리 피가 다 사라지는 매직 유튜버는 항상 그래도 뭐 조용하게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 또 왁짜찌끌하는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왁짜찌끌 좀 어그로도 있고 이래야지 좀 더 활발하고 시끌시끌해야지 또 재밌지 어그로도 좀 적당한 어그로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 알듯이 보면 에마제님 잘생겼어요 에마제님 원빛 닮았어요 이런거는 어그로가 아닙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건 어그로가 아니죠 어그로도 아그로도 아하이 됐나? 예이 와 났네 와아 들어가다 오토 맞았다 아 기회가 있으면 엘보 아아 엘보 엘보 밥상 학정인데 잘 봐요 학정이야 엘보 밥상 학정이야 잘 봐요 엘보 밥상 학정 시청자 200명이 되었네요 추천과 제게사키와 아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이거 투나 아 자본 자본 왕 자본 아 이건 너무한거 아이가 이거 아 부모 존나 짜증나네 왜 다 피하는데 부모는 저이씨 이상한 부모는 아 나 미치겄네 부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내가 이거 못 풀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애맞이 애맞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무서워서 일어날거에요 레드 때문에 그러면 쿵따 를 하고 좋아 빙빙 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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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나는 걷다 걷지마 하아 로일로 아아 아아 나를 사랑한다는 에라이 와아 어프팀밍 지렸다 어이? 밥상이다! 우당땅땅화짱짱짱 짱 와 이거 진짜 아아 차분하지 못했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원양어선 원양어선 띠용 띠용 이번엔 밥상이다 그렇지 지렀따리 이 한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했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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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오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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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좀 갈린 거 같은 느낌인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어요